박성원 앵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에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구와는 다른 외계 생명체가 살진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멀리 떨어진 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물과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재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토성의 달인 엔셀라두스. 곳곳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카시니가 얼음 표면을 뚫고 나오는 온천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촬영한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 표면 곳곳에 운석에 부딪힌 자국이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 이 별의 지표면 아래에도 큰 바다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성의 달 가니메데와 외소행성 세레스, 명왕성, 토성의 달 타이탄과 미마스, 유로파에도 물과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태양계 9개 별을 공개하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별을 찾는 연구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별에서 물을 찾는 연구는 2017년 발사될 외행성 통과 탐사 위성 등 우주망원경 위성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10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 예상척한 해외 전해했습니다. 예상척한 해외 전행이 없었습니다. 예상척한 해외 전행연별로 있는 탄상 système. 예상척한 해외 전행의 전행을 하였습니다.